야 병장진도 아니고 산 꺽진은 뭐냐 만약에 지금 내가 현역인데 누가 효병장님 저 산 꺽진입니다 진짜 꺾인다 인생 꺾인다 꿀보직 썰만 듣다가 너무 빠쳐서 사연 보냅니다 이 헬보직을 또 보므로써 우리 현역분들께서 상대적으로 또 힘을 낼 수가 있잖아 리땡땡님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자손이형 저도 썰 좀 풀까 하고 보냅니다 저는 14년 12사당 수색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처음 102보에서의 3박 4일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배정받은 신교대와 자대 둘 다 12사단 생전 처음으로 12사단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최전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통질감을 느낍니다 12사단 위치는 자손이형 옆 부대 오른쪽으로 인재 원통 부대입니다 인재감이 언제 오나 원통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 그땐 50문 50답이라고 하는 노란색 책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부소대장이 말하기를 니들 이거 잘 써야 된다 우리 사단은 이 책을 보고 우수한 인원은 부대에서 착출해 간다 라고 해서 정말 예쁜 글씨로 꽉꽉 채워서 썼습니다 그땐 제가 생각했던 가장 꿀은 의무대대라고 생각했고 제발 의무대대에서 날 데려가주길 기도하던 나날 중 드디어 제게도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번호 불린 인원들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수색 중대와 수색 대대 두 군데에서 잡혔습니다 하고 XXX이라고 욕을 써있습니다 수색 중대 면접 때 제가 맨 뒤쪽에 앉았는데 앞에서 부터 강제로 착출해 가느라고 살아남았고 수색 대대에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형도 GOP를 알겠지만 우리 부대 70%는 GOP로 가고 나머지는 페바로 빠지는데 훈련이 존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로 가도 죽었구나 싶어서 수색대에 들어갈지 GOP를 들어갈지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GOP 같은 경우에는 일가가 조금 따분할 것 같았고 수색대는 너무 빡셀 것 같았지만 인원을 이렇게 한번 거르고 간다길래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착출해서 가기 때문에 골라서 가는거지 같은 면접 보러 온 왜소하디 왜소한 내 동기들은 가겠다고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드는 겁니다 얼떨결에 저도 손을 들었고 순간의 선택에 분생을 내내 후회와 눈물로 보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다들 손을 들면 거기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손을 들어버린거야 그것을 크게 후회를 한거지 수색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대에 배치되면 대대 신병들을 데리고 4박 5일간 집중 체력 단련 이라는 명목으로 특공 부술을 개빡세게 가르칩니다 절대 타선인가 말도 섞어선 안되며 잠자는 시간 빼고 무한 얼차라를 받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 오리걸음으로 기어가고 밥 먹고 유격체조 그리고 찍고 와 오리걸음 어깨에 걸고 앉았다 일어났다 등등 온갖 얼차라를 받으면서 특공 부술을 배우고 마지막 대대장님 사열과 함께 민정경찰 그리고 수색대대 흉장을 전투복에 받고 끝이 납니다 이거 받으려고 4박 5일 훈련했다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흐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게 있어요 수색대는 지옥비처럼 전방 후방 교대 근무를 합니다 전방에 나가 있을 땐 3일에 한번 수색 그리고 3일에 한번 매복을 하는데 인제 원통산이 존나 험난합니다 처음에 민통선 안에 들어갈 때 산에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는 줄 알았는데 GOP 철책이었습니다 제 보직은 무전병이었는데 비 오는 날이 진짜 빡칩니다 아 근데 솔직히 비가 와버리면은 비를 맞은 다음에 그게 어느 순간에 몸이 이제 축축해져 버리잖아 그 온도가 확 내려가 버리니까 산 타는 게 빡세긴 한데 수색은 솔직히 할만합니다 매복이 해립니다 작전 시간이 해 뜨고 지는 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겨울에 14시간까지 늘어납니다 그냥 흙 땅 파고 거기서 14시간 동안 대기해서 계속 입는 거야 해가 뜰 때까지 그게 진짜 얼마나 춥겠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실탄 장전하고 탄창 수류탄 챙기고 방탄 조끼 총 내낸다고 직강판을 달고 갑니다 직강판이 뭔지 모르겠네 옛날에 제가 GOP 같은 경우에는 방탄 조끼가 있는데 특수부대 사람들이 입는 그런 방탄 조끼가 아니라 엄청 두꺼운 거 있어요 안에 뭐 흙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야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무전병은 999K 그 R족 뒤에 매는 거 있잖아 무거운 거 그리고 부속 장비들 모포 속옷 고어텍스 진지에서 쓸 덮개 깔개 등등 다 챙겨가서 산 타면서 무전 치려면은 진짜 X나 힘듭니다 어 이렇게 써있어 진짜로 진지에 도착하면 어떻게든 땀이 흐릅니다 칼바람에 부들부들 떨면서 속옷 갈아입고 핫팩 다 터뜨리고 1시간 동안은 버틸만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동한 다음에 잠깐 대기하고 이 무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 같은 경우도 이제 행군을 하다가 나고하거나 아니면 퍼지게 되면은 사실은 부대복기에서 고참들한테 엄청나게 쌍욕을 먹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수치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체력이 딸린다 싶은 전후들을 저녁 먹고 개인정비 시간에 연병장을 달리게 합니다 체력 좋은 선임분들이 달리면 눈치 보여서 혹은 작전하다 퍼지기 싫어서 다들 목숨 걸고 달리고 씻고 오면 하루가 끝납니다 유유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전방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후방에 오면 쉬라고 하면서 더 빡세게 굴립니다 각종 훈련들 그러니까 천리행군, 바뀐 100km 무박 전술행군, 군지검, 그리고 ATT 아 그리고 하나 그나마 꿀빤 게 있는데 수색 때는 이제 유격이랑 혹한기 훈련을 안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 천리행군이 아시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은 거의 한 400km 정도가 돼버리잖아요 보통 이제 육군 보병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페바에서 훈련 뛸 때 한번 이제 행군할 때 보통 40km에서 많이 하면 50km, 60km 정도거든? 근데 이제 수색대 같은 경우에는 400km 정도 되니까 빡센 거지 그래서 이제 전역하는 그날까지 작전을 뛰다 이제 전역했다 지금도 자손이 형은 생방으로 꿀 보직 썰을 풀고 있는데 씁쓸합니다 그래도 건강히 전역했으면 된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분들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유유 남겼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